1. 월척 종목을 닦아보는 시간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닦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체 좀 많습니다. 원래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9월이 보통 수익률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시장은 또 강태공 전문가에게는 어떤 낚시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늘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사실 월험버피씨도 그렇고 세세하게 있는 부호들은 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했지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계좌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얼마나 매수하느냐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한 좋은 종목들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월험버피급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한국에서 안 틀놨으면 더 컸을 건데 국장이 좀 어렵네요. 유쾌해서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볼게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도 드리고 종목을 추천드리면 오늘 같은 장에도 상한가원 종목 중에 제가 추천드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잘 사셨는지 수익을 봤는지 물어보면 꼭 안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못 사신 이유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막 왜 안 사셨어요?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다 기억해요. 종목만이 다 비슷해서 다 비슷해서 너무 비슷해. 네, 그러거든요. 그런 기업입니다. 언제나 볼 때마다 연기는 참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명 바로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종목명이 다 비슷해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회사잖아요. 말씀 드리자 상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으로 좀 보실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유측기라든지 체온계 등 이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쓸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기기를 전문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환자 감시 장치 등 법룡 의료기기 이런 것들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의료기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도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스토스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제약 바이오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인 상반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스토스 어떤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세 가지 또 띄워주셨군요. 일단은 이게 사실 비스토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게 구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우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지금 인구에 대한 출생률에 대한 이런 출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이런 저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그러니까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비스토스 같은 기업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축기라든지 체온계 등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성인용이라기보다는 뭐 좀 유아를 위한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비스토스 자체적인 이제 뭐 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아 심음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음 측정기 때문에 산부인과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저출산 관련된 것도 엮일 수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FDA 또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ADHD 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유아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FDA 승인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뭐 작은 이슈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ADHD 뭐 치료 관련된 FDA 승인기기인데 중요한 거는 뭐 이 ADHD라는 게 물론 성인도 있어요. 성인도 있지만 뭐 애초에 뭐 유아기 때부터 뭐 아동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던 게 성인으로 연결된 경우도 크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찾아보시면은 ADHD 관련된 치료기기 중에 뭐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저출산 관련된 아동으로 엮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비스토스가 이번에 FDA 관련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이 ADHD 승인기구가 의료기기가 뭐냐고 하면은 비침습이에요. 그러니까 침 같은 거를 이제 몸에 꼽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 이 이마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 제품이 이번에 이슈가 된 게 그냥 이마에다 붙이고 자면 돼요. 붙이고 자면은 미세한 전류가 이제 흐르면서 그 전류를 통해 가지고서 ADHD가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7살에서 12살 사이에 소아들, 소아과 치료에 접합한 의료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용이 아니라 어쨌든 아동에 좀 더 접합하게 되면서 유아용, 아동용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출산 관련된 반사이기. 참 재밌어요. 이 저출산 관련돼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해주는 정책 관련된 반사이기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주식 시작 안 했고 제가 해외에서 막 태어나서 해외 주식을 했으면서 이미 워런 버핏 뛰어넘었다는 게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그럼 저출산 정책에 대한 반사이기 아니라 결국에 어쨌든 아이가 늘어나니까 아이를 통한 소비가 증진될 거고 소비가 증진되니까 기저귀가 잘 팔릴 거다. 이런 것들과처럼 이상 테마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스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왜 이게 직접적인 수혜주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의료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유아에 엮이면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이런 유아 시장에서 이런 시장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수준들이 또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유럴링크 관련되어 있는 우리 다 알 거예요. 머스크 CEO의 유럴링크. 이제 뇌에다가 칩을 이식한다라고 해가지고 참 사실 저도 이런 걸 보면 볼 때마다 미래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이거를 임상을 진행한다고 할 만큼 기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파킨슨병 걸린 환자가 이 유럴링크 칩을 머리에 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비스토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스토스라는 기업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온몸이 마비가 됐어도 괜찮고 그냥 진짜 칩을 싣다 보니까 이 BCI 기술이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칩을 싣고 뇌파를 통해서 어딘가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뇌 컴퓨터가 그냥 접속한다라는 거겠죠. 뇌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서 이게 BCI 기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BCI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침습형이 있어요. 이제 침을 꼽는 게 있고 또 비침습형이 있어요. 이 비침습형 중에서도 반사액을 받는 게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스토스라는 기업입니다. 비스토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 BCI 기술의 비침습형을 활용한 이런 것들 기반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 비스토스라는 기업이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실질적으로 사지 마비가 됐던 환자에게 이걸 적용해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그 당시에도 비스토스라는 기업이 충분히 상승했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CI라는 게 사실은 유럴링크, 인간 뇌세포, 이런 머리, 뇌의 이식침만 생각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 로봇과 인간과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또 늘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를 많이 따라간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 하방 추세대를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만 일단 이건 제가 이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갭이 뜨긴 했어요. 그래서 갭 아래로 좀 들어오면 좋은 거고 어쨌든 보면은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 하방 추세대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하방 추세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대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저점, 저점, 저점을 봤을 때 저점을 조금씩 돌파하면서 높이면서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비스토스가 저번 달에 최저가 완전히 엄청 저점을 높인 게 아니라 낮아졌는데요. 하면은 사실 제가 늘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낙폭이 나왔을 때 갑자기 하락이 단기간에 하락이 나왔을 땐 이걸 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요. 이 당시에 이런 거는 그냥 없던 구간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구간일 때 없던 구간에다 보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였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비스토스라는 종목 기업 자체는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하셨던 게 갭이 떴어요. 저는 이 갭을 떴을 때 사실상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이 위아래 꼬리도 갭을 메꿨다라고 표현은 해요. 다만 저는 이런 갭을 메꾸는 것보다는 보다 완벽하게 캔들 차트로서 갭을 메꾸는 걸 원하기 때문에 좀 아래로 사실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2,300원대가 사실 뭐 저항이자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3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래로 더 밀기보다는 급반등을 보여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2,300원 정도 아래로 이하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4,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를 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기업,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게 크게 봤을 때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대략적 크게 2,000원에서 3,250원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이게 뭐다? 금리인화와 함께 의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반사익수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2,000원대 지키면서 신고가 패턴 4,500원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최저인 1,5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비스토스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300원,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체 신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죠. 비스토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자, 흰눈이 내린다. 아, 이건 또 어떻게 연결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연결이 아니라 그냥 겨울철만 되면 자꾸 떠오르는 노래가 우리 많아요. 사실 우리 어린 세대 요즘은 다들 노래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핫한 게 많죠. 저희 때는 노래를 하면 동료밖에 없습니다. 동료밖에 없다 보니까 그 당시 흰눈이 내리면 뭐 알아요? 창밖을 보라 하잖아요, 창밖을 보라. 그래서 이 종목만 보면 저는 자꾸 맨날 이 멜로디가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창밖을 보라 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종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밖을 보라! 네, 보라입니다. 정말 저는 가끔 진짜 G씨에 몇 개 있어요. 저희 파루 같은 종목도 보면 이 종목을 파루 막 이러고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로 어린 시절에 우리 너무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에야 이런 핫한 노래 많지 우리 어릴 때는 동료만 그렇게 주구장창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라기라는 종목 사실은 흰눈과 하나도 상관없지만 이 보라기라는 종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알고 있는 게 원래 이 종목이 아쉽지만 한국농산공업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 우리가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하면서 식품청과물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상호가 보라그로 변경이 된 거고 역사가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역사가 깊은 기업이에요. 역사가 오래됐는데 주가는 참 자꾸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이런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중요한 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식량에 대한 부분 우리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사카린 등 대체품 생산한다고 하면서 보라기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식품 쪽으로만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은 이 식품 관련된 영역보다는 다른 쪽으로서는 좀 보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키워드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내용 세 가지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역시 원료 의약품 얘기가 먼저 나오는군요. 이 원료 의약품 사실은 최근에 보라기라는 종목이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 식용품들 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관련 템을 좀 엮였지만 원래는 이게 원료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여기에 대한 제조업체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수의 주로서 강한 상승을 가져갔던 게 보라기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제 지금 원료 의약품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유한양의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장 베스트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 시장입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인데 이 금리 인하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당장 2017년도에 또 제약바이오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나중에 차트를 볼 수 설명드리겠지만 보라기라는 종류가 다섯 배섯 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오면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안 중요해요. 이 기업이 뭐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이 사업에 있어서 뭐 FDA 승인이라든지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제약바이오로 엮일 수 있으면 올라갔던 게 보라기였어요. 보라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당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더 이상 오를 게 뭐 없을까 했더니 원료 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라기 후발주로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이 제약수들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보라기라는 종목이 충분히 움직이기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와 별개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 의약품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다 찔러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줄기세포로 상처를 치료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어도 당장할 수는 없어도 줄기세포로서 이 피부에 도움되는 그런 화장품을 만든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다수의 의약품, 제약품 회사들이 이런 화장품 쪽도 많이 사업을 병행하는 건데 이 보라 같은 것도 화장품 원료 관련된 생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K-뷰티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발사액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보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모든 것들이 모멘텀이 받쳐주는 게 화장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제약바이오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인 게 정말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잘 나가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진짜 아직도 그냥 저 밑에 나락 그냥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제약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별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별개 속에서도 이 보라기라는 기업은 여기 나와있지만 뭐합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3배가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기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주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테마성이 이제 사라졌다든지 두 번째는 테마도 사라졌지만 실적조차도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하락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이 두 가지 모두 다 적용돼서 봐야겠죠. 테마도 받쳐주지 못하고 실적도 없었던 기업이다 보면 좋은데 이런 보라기 지금 뭐한다?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 3배가 증가했을 만큼 실적이 개선됐다는 거는 이거는 향후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2차전지주도 급등할 때도 옥석가리기라 해가지고 무조건 2차전지주가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라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상반기에 대한 흐름이 나와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보라기라는 종목이 그냥 진짜 기술적으로서 반등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2017년도부터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왔을 때 1,000원대 있던 종목이 4,000원대까지 약 5,000원까지 약 5배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뭐 저 바닥 대비한다고 하면 7,000배로 올라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보라기라는 종목이 지금 뭐다?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강했던 저항자리가 자 강했던 저항자리가 대략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1,500원을 한 번 터치했을 때는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다 무너졌는데 이번엔 뭐한다? 1,000원을 터치했다고 하면 1,000원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에서 뭐 해보자? 1,100원 아래서는 하방 추세로서 잡아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주워두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9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100원 목표가는 2,5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9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2018년 6월에 4,000원대 찍은 이후에 6년째 쭉 내려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좀 보여주셨던 종목 요즘에는 잘 가고 있는 게 있는데 핑거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26%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핑거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상한가를 가졌죠. 물론 추가적인 갭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는 안중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게 설명돼 있어요. 핑거도 뭐라 해서 손가락을 핑거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이거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냥 이런 거 외웠다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현재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자리인데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갭을 뜬다고 하면 차액을 조금은 진행하신 게 좋아요. 차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8,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1만 2천원까지는 상방으로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은 축하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홀딩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짚어볼게요. 리튬 포어스인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29%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좀 들려주실까요? 리튬 포어스도 이제 좀 시작하는 차트라 볼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것도 얼마나 외우기 쉽게 설명됐으니까 리튬을 내가 포어스. 얼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강태웅 전문가 뭐 사라야 뜨라가 아니라 그냥 아 이거 정말 머리에 그냥 박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리튬 포어스 같은 것도 리튬 관련된 반세가 봤을 때 굉장히 최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2평대를 올라탔기 때문에 2평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2평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한 2,8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2,700원에서 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장기평대가 4,500원 정도까지 여유했기 때문에 4,5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홀딩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그리고 또 다른 두 종목에 대해서도 AS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